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의 팬미팅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팬미팅 응모 방법과 시간을 안내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황영웅 가수님의 팬미팅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팬미팅에 꼭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황영웅 가수님의 공식 팬카페와 SNS를 통해 응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식 팬카페에 가입하세요. 황영웅 가수님의 공식 팬카페에서는 팬미팅 응모와 관련된 자세한 공지가 올라옵니다. 가입 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응모 방법을 숙지하세요. 두 번째, 황영웅 가수님의 공식 SNS 계정을 팔로우하세요. SNS를 통해서도 팬미팅 응모 정보와 일정이 공지됩니다. SNS 공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팬카페와 SNS에서 공지된 응모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응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모 일정은 꼭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공지된 응모 방법을 잘 숙지하세요. 응모 절차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공지사항에 따라 응모 링크나 방법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공지된 일정에 맞춰 팬카페와 SNS에서 안내하는 링크를 통해 응모를 진행하세요. 정해진 기간 내에 응모를 완료하시고 당첨 발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팬의 어머니가 아들의 병원 입구를 해바라기로 꾸몄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황영웅 가수님을 상징하는 꽃이죠. 이 어머니는 황영웅 가수님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담아 병원 입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그의 음악이 주는 따뜻함과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노래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그의 팬미팅에 참여해서 직접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황영웅 가수님,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